자, 이제 1이에요.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겨야 돼요. 이겨야 돼요. 이겨야 돼요. 이겨야 돼요. 아, 아, 다시 계속! 여기서! 아, 여기서! 승용 카운터! 아, 이제 하단을 못 막았어요. 안 돼요. 죽지는 않긴 한데. 괴로워요. 상황이 너무. 아, 어떻게 풀었죠? 아, 구속으로 보내고 싶은데 너 왜 구속으로 안 가니? 아, 카켄 하천쯤에? 어, 어, 이제 다시 구속 가죠? 구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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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? 그쵸? 어, 어, 몰라 이거! 어, 시동이? 아, 근데 벌써 있었네요. 버스 있는 거 못 봤네. 아, 하지만 카켄 있는데. 점 EX장풍. 자. 자아.. 와.. 유게이 시동 괜찮죠? 자 구석이에요 구석 나와 아주 건방한 느낌이죠? 와아.. 여기서 자 안전에 굴렀어요 여기 또 구석이에요 구석은.. 어? 어? 박혀왔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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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시 시동이에요 젖었어요 난 버스를 쓸 수 밖에 없어 자 그래도 자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지면 끝나는거에요 이거 패자조에요 패자조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다이 누가 지옥으로 떨어질것인가 자 그래도 아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안돼요 분위기가 아 플라티나가 플라티나가 싫죠 어 좋아요 좋아 진입장에서는 죽여야겠죠 진은 어 파이팅 무석이에요 한대만 한대만 하지만 카켄 안돼 어 어 어 안 맞았어요 이거 몰라 게임을 모르는거에요 게임을 여기까지 모르는거에요 게임 모르는거에요 모르는거에요 가드했어요 어 어 카켄 카켄 아아아아아아 죽었어요 흐흐흐 흐흐 아악 자 다음 게임은 어 저랑 에스티미스 님이 되겠습니다 나가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저희가 게임하네요 아 좋아라 우유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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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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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아 아... 아aland... 아... 아... ブロケ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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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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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